음.. 죽다..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있을게 코 끝에 먼저 와버리 먹고 자고 또 뒤척이다가 네 생각에 눈물이 난다 예기 빵빵 어떤가요? 그댄 괜찮나 봐요 하루하루 그댄 추억에 무너지면 두 손 참아 봐주면 I'll be your man 다시 너를 놓지 않을게 함께할 저의 친구들은요 제가 19살 때부터 봤으니까 거의 3년 이상 본 친구들이고요 저도 정상은 아니지만 둘 다 좀 정상은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니만큼 그 친구들도 저를 부르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나가고 제가 그 친구들을 불러도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친구들 왜 이렇게 안 오지? 너무 추워 아 추워 왜 이렇게 안 와? 똥통이 빠졌나 왜 안 와?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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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형이 장이 안 좋다 저는 누군데 미쳤다고 두 개를 들었습니까? 예! 걸 수 있어? 걸 수 있습니다 제 군장도 들 수 있습니다 걸 수 있어? 예! 뭐 먹을래? 진짜? 그래 지갑 있지? 어? 저 지금 안 가는 거 같은데요?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야 빨리 평소 포지션대로 서 포지션대로 서 어? 자영민 우광민 모르냐? 아 싫어 자영민 우광민으로 서 진짜 이렇게 서 야 맛있겠다 야 소딱소딱 소시지 소시지야 케이크 소시지 그래서 누가 사는데? 가위바위보 하잖아 인생은 게임이랬습니다 야 근데 너네 둘이 어차피 같은 계좌로 나가지 않아? 그래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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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가 살걸 나야 진짜 오바다야 니가 살걸 너 우리 사전절곡 뒤각까지 왔구나 저희 소딱소딱 하나랑 케이크 소시지랑 롱소시지 하나씩 주세요 네 네 네? 네? 야 요즘 소시지가 수입상인가봐요 소딱 야 강민아 빨리 왼쪽으로 와 아 싫어 아 그럴까? 야 우리 포지 합체야 무슨 아 싫어 아 그럴까? 합체로봇이야? 너네가 남쪽에 있어야 내가 덜 추워 자 여기 쌍둥이 여기 둘이야 어딜 가나 좌강민 우영민은 존재한다 우리가 이렇게 어? 너를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야 그래 아휴 진짜?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왜? 나 지금 손에 양념 묻은 줄 알고 빨았는데 국물이었어 짭짤해? 아휴 간이 부족했어? 진짜 너 잤다 근데 우리 어디가? 몇 가지 플랫 왕인가 네가 너 핸드폰 지고 있어? 어? 내가 쳐볼게 피용창 어? 피용창 아니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치면 나온대 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치면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나오는 거야 뻥 뜨지 마 진짜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진짜라니까? 어 여행 해가지고 나오네 봐봐 우와 이거 뭐야? 여행정보 포털 맞고 있는 거 그래서 평창에 치면 돼 그쵸? 없을래 있는 눈썰매 맞네 야 이제 곧 동계올림픽 가잖아 아 그래 거기 스키점프 안 되니까 스키점프? 너 스키점프 할 줄 알아? 나 할 줄 알아? 내가 왜 할 줄 알아 할 줄 알 수 있지 할 줄 아는 것처럼 말했잖아 야 근데 짜증나 있잖아 근데 야 스키점프는 있는데 왜 보드점프는 없어? 알았어 미안해 난 왜 눈썰매 점프는 없냐 어? 누가 평창 낚시터? 어? 아니요 낚시 그만해 낚시 그만해 지금 얼었어 지금 얼었어 그래 평창하면 거기지 스키장 어? 야 대관림 눈꽃마을도 있네 눈꽃마을? 응 야 혼자 뭐 하는 거야? 아 눈꽃이 왜 깼겼냐 위치 정도네요 야 내가 항상 말했지 응 여행은 어 주쿵이야 그렇지 그래 우리 아침 7시까지 피시방에 있다가 응 갑자기 그 놀이공원? 놀이공원 관점이 있잖아 야 이거 좀 먹어도 나도 너무 많아 아 싫어 이렇게 먹어놓고서 나도 뭐 그래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어 한 입 한 번 좋아 야 둘 건 다 먹어 그럼 우리 출발해 봐 어디? 우리 어디 갈 건지 얘기를 해 야 그럼 줘봐 그거 왜 찾다고 말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는데 너희가 안 봤잖아 아 줘봐 빨리 받아 아 줘봐 빨리 받아 야 빼지지마 내가 다 찾았는데 너희가 안 봤어 아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빼지지마 알았어 야 이거 뭐야 아 여기 근데 써 있는 게 그래 이거 나도 며칠 전에 봤어 2017 겨울 여행 주간 여행하는 주간인 거지 어 1월 14일부터 1월 말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천해 주는 그 여행지가 지금 배관령이랑 그치 그치 그 스키점프대 어 그 목장 스키장 그 목장 되게 많아 여기 이쁜 곳 되게 많더라고 그러면은 목장이에요 양떼 목장 글까? 글까? 뭐 하자 뭐야 가자 가자 가 영민아 너가 앞에 타라 어? 너가 앞에 타라 내가 뒤에 타게 야 뒤에 타서 많이 떠돌아줄게 내 생명빛 야 이거 자 행복해 요즘 뭐해? 나? 너 드라마 찍지 요즘 드라마 찍지 엔지 안 내? 안 내지 야 야 정말 친해 진짜 그거는 야 아 많이 내야지 우리가 좀 볼 맛이 있는데 야 볼 맛 없겠다 못 보겠다 공인님 봤어? 어 야 진짜 잘생겼어 진짜? 그래 키도 엄청 크고 되게 나랑 이야기를 많이 공유하면서 공유 아 공유 아 어 펀트 라인? 아니 근데 너무 대충 했네 너무 아니 우리 저거 했어 제모 뭐? 제모 제모 했다고? 아니 우리 여기 다 했을 때 지금 근데 계속 나와 미쳤어 미쳤어 조강민 너는 좀 할 필요가 있어 왜? 너는 면도를 안 하잖아 나 만날 때 근데 너랑 만날 때 왜 해? 솔직히 야 너랑 같이 다니는 내 입장을 좀 생각을 해줄래? 그래서 요즘에는 면도 하고 다니잖아 멋있지? 멋있다 아 맞다 안 그래도 저거 봤는데 광고하는 거 아 티저? 어 티저 어 근데 비주얼이 안 되던데? 고객님 뒤에 네가 딱 나오는데 어 너 안 되던데? 어 야 아 진짜 갔다 박을 깔자 야 야 미안해 미안해 운전 때 얘한테 덮고 있다 야 조심해 야 야 벌써부터 기분이 좋네 야 우리 진짜 그때 랩 부팅도 하고 엄청 놀았었는데 랩 부팅도 하고 서바이벌도 하고 난 너네랑 스키장 갔을 때 진짜 별로였는데 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지 누가 가르쳐줘 솔직히 그때 조광민이었나? 보드 타다가 자빠졌는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웃었잖아 와 나 그때 진짜 수치심 느꼈어 그때 나에 대해서 수능 때가 19살 때냐? 우리 그럼 수능 때가 19살이 몇 살이냐 그렇지? 바보 아니야 바보야 돼? 3년 됐네 근데 우리 그때 처음 만난 거야 그래 단체 툭방에서만 얘기하다가 단체 툭방에서만 얘기하다가 수능 끝났다고 공부하지도 않은 것들이 모이자고 우리 보고 나서 너보다 어리다고 생각 안 했어? 어리겠구나 이렇게 뭐라고? 우리 나이를 알았지 말 좀 똑바로 할래? 우리 나이를 알았냐고 알았으니까 만났지 아니 95년생 툭방에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아니 아니 96년생이냐? 아니 말고 진짜 처음 봤을 때 있잖아 없나? 나는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봤지 95년생 연예인 누가 있나 난 진짜 너네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그 보드 게임장 가지 않았네 아 맞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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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쟨가 쟨가 하고 아 그때 그때 나는 사실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었어 왜?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나는 솔직히 재밌었는데 왜? 나 그때 정말 신났는데 너 진짜 너무했다 그럼 뭐가 하고 싶었어? 아니 와 되게 순수한 애들이다 만나서 보드 게임이라니 이랬는데 지금 내가 보드 게임이 그러면 만나서 뭐 해? 그 나이 때 생각해보니까 만나서 할 게 없더라고 그래 19살 때는 뭐 할 거 없지 우리 지금도 보드 게임장 보드 게임장 그치 근데 진짜 뒤에 진짜 시끄럽다 그니까 아니 네비가 말하는 걸 내가 들어야지 길 각도가 잘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말하는 걸로 몇 시 방향입니다 이거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하도 떠드니까 내가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지 어휴 핑계는? 야 진짜 야 운전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는 어? 그거는 그게 아니야 옆에서 자도 문제잖아 그치 너는 맨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진짜 너네 나중에 면허 따기만 하라 나도 안 딸 거야 나도 못 따겠어 무서워 너는 잠은 자냐? 숙면은? 잠은 죽어서도 많이 자 그러다 죽는 거야 야 너무 막말하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몸조심해라 이거지 그래 몸조심해라 친구로서 걱정하는 거지 아니 잠은 몰아서 자면 되는데 놀고 싶어? 그치 그치 나는 뭐야 일할 때 잠 못 자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뭔가 이 즐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맨날 옛날에 밤새우고 촬영 가고 너네들이랑 밤새우고 촬영 가고 그랬잖아 우리가 대단하다고 했잖아 어 근데 이제 못 하겠어 그렇지 그럴 거 같아 톨계비 톨계비 너 어딨냐? 톨계비가 뭐야? 톨비 아니야? 톨비야? 뭐죠? 네? 아 저 조광민이라고 합니다 야 뭐하는 거야? 야 내 이름은 어딨냐? 네 수고하세요 저 성재예요 육성재 안녕하세요 어이없네 봤지? 봤지? 아유 서인이고 성재입니다 야 니네 어제 떨려서 잠 못 잤겠네? 왜? 나랑 놀러 간 말인가? 진짜 어이가 없어 제가 저렇게 말아놓고 지금 눈 충혈돼서 잠 못 잤고 티 나는데 아 나 눈.. 나 진짜 잠이 왜 안 왔지? 어쩐지 아래층에서 계속 저 뒤척뒤척 거리더라고요 야 뒤척뒤척 거린 게 아니라 너 코를 왜 이렇게 고는 거야 영민아 야 너 때문에 잠 못 잔 거야 내가 정말? 그러니까 너 코를 안 고르잖아 원래 아니 원래 다 그렇게 됐어 근데 엄청 고는 거야 어제 나 닮아가는 거야 너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는 좀.. 친구는 닮아가는 거지 야 너는.. 아니 근데 너 안 고르잖아 요즘 고라 고라 또? 또 고라? 나 이제 지금은 또 지금 자면 난리 날걸 옛날에 이룬이 형이 같이 학교 가는데 학교 가는 막내 라인이 같이 잔 적이 있어 야 이룬이 형 갑자기 꾸면서 탱크가 나오대래 꾸면서 탱크가 나오대래 아 난 근데 너네 아버지가 진짜 너무 웃겼어 나 니네 집 못 가잖아 이제 아 왜 그걸 왜 신경 써 그때 아버지가 아버지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광민이 못 자고 있었어 내가 못 자고 있었어 얘 코를 골라가지고 나 진짜 못 자고 있었어 웬만하면 자겠는데 못 잔 거야 그것도 심지어 너네 집인데 어 광민이 아버지가 광민이 못 자고 있는 거 보더니 광민아 방에 들어가서 잘래 그때 유독 심했어 와 나 근데 그렇게 낯선 곳에서 자면 코 안 꼬였는데 원래 낯선 곳에서 너네가 편해서 그렇지 아 그때 진짜 가관이었는데 떨면서 아유 되게 아줌마 같았어 아 진짜 아니 근데 와 그때 나 생각만 해도 주책이었어 진짜로 너는 항상 주책이야 뭐 항상이야 그렇게 말하면 상처 받아 알았잖아 알았잖아 알았다고 광민아 상처 받아 야 안 똑같으면 따라하지 좀 마 진짜로 야 안 똑같으면 따라하지 좀 마 아니 나는 솔직히 말 안 할 수 있어 근데 뭘 안 할 수 있어 아니 말 안 할 수 있어 솔직히 근데 너 혹시라도 좀 피곤하면 그러면 그럴까봐 그렇지 나는 잠들까봐 그럼 노래 해줘 노래? 네? 푸른 하늘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괜히 시켰지? 어 어 진짜 너 별명 잘 지은 거 같아 어 두동 두뇌동아 야 솔직히 마음에 들어 야 솔직히 다른 별명은 정말 싫었는데 두뇌동아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그래 내가 좀 그래도 이쁜 단어들로 어 네가 잘 안 쓰는 이쁜 단어들 응 길 잃은 거 아니지 여기 맞아?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뭐야 너는 생일이 1월 우리? 잠깐만 3월 어? 야 그냥 잊어 야 그냥 잊을 거면 그냥 확실히 잊어 야 너네 내 생일 알아? 알지 너 5월 20일 웃기걸리는데 장난 아니야? 야 너 6월이잖아 아니 5월이야 5월 아니지 5월 10일 야 7월이다 아 뭔 소리야 5월이라고 어차피 모르네 니네도 난 니네 알아 뭔데? 자 일단 월부터 말해 올게 2월 응 아니야 야 3월 맞잖아 응 아니야 4월? 어 그냥 그렇게 하면 다 맞춰 4월 21일 아 아까웠다 21일 아니야 19일 4월 24일 그걸 몰라? 쉽잖아 외국이도 424 야 5월 2일이 더 쉽잖아 5월 2일 5일이야 5일 에이 어렵다 5월 2일 솔직히 너네 그래서 몇 시 몇 분 차이로 6분 넌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냐? 이렇게 기억을 못해 뭘 하면 야 우리를 친구라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넌 신기하다 진짜로 5월 2일 오늘따라 말 잘한다 대단해 나 원래 말 잘하잖아 야 광민아 왜 광민이 있냐? 뭐 어디? 저기? 개 진짜 아 귀엽다 그래서 나갔네 지금 50분 야 다 왔다 다 왔다 스카이 렌치 나 큰 차 있어 풍력발전소라고 하는건데 저게 바람 때문에 돌면서 전기가 만들어야 돼요 오 오 다 하는 거 대관영 하늘목당 하지 마! 이런 게 좀 대관영 하늘목당 하지 말라고 진짜 왜 이래? 신난구나 이제 신난 또요? 한방주차 야 너네랑 다니면 내가 너무 다 해야 돼서 야 이런 맛이 있잖아 또 니가 우리 리더잖아 보람차지 않아? 딱 보람차게 한 명씩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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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랑 이리와 하나 둘 셋 무서워한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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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